오빠 정기쟁이 일반적으로 피레기는 아즈, TF, LBS 등의 2차측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전설로 측에서 발생된 서지가 개폐기를 통과하여 피레기에서 제한되어 방전되므로 개폐기의 절연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피레기를 개폐기에 1차측에 설치하고 폴리머 5K에 적용 및 피레기의 시공방법 등을 개선하면 아즈 등의 사고가 줄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피레기를 1차측으로 옮기는데 혹 치명적 문제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의 특구앞 케이블 피더 접지 22.9KVY 지중 CNCV로 수전되는 수용가에서 인입 케이블은 양단 접지를 하지만 피더 변전실로 CNCV 포설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경우는 순환전류 발생으로 인한 중성선을 편단 접지하게 됩니다. 이때 피더 말단 특구앞 측에서 지락시 지락전류는 대지를 경유하게 되고 근처의 통신 및 제어설비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중성선을 양단 접지 시 일부의 지락전류는 중성선으로 피로하여 위의 현상이 경감될 것 같은데 상시 유도순환 전류가 발생되어 전선의 용량 저하 및 상시 흐르는 유도전류의 문제 등 편단 접지와 양단 접지의 서로의 장단점에 대한 우열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먼저 특구앞 피레기의 설치 위치입니다. 내성 규정의 유효 이격거리는 변압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하의 의견처럼 선로 인입국의 폐장치인 아즈, PF, LBS 등의 2차측에 피레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기들은 뇌서지에 방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들의 접속점은 서지 인피던스 측면에서 변압기보다 높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기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레기를 선로 인입국 개폐장치 등의 1차측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피레기 열화 등의 원인으로 소손사고 시 개통 파급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전력회사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피레기를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 피레기 보호를 위해 보호 갭을 사용하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격 등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2.9KVUI 특고압 케이블의 접지 지뢰하신 특고압 케이블의 편단 접지 또는 양단 접지 기술은 22.9KVUI로 수전받는 다중 접지 개통과 154KV 등의 초고압으로 수전받는 군의 22.9KV의 개통 접지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기술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뢰하신 내용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2.9KVUI 특고압 수전방식은 다중접지 개통으로 수전점에서 지락전류의 크기는 5000A 전으로 계산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 지락전류는 케이블의 시스를 통하여 전력회사 변압기 중성점으로 뒤로하게 됩니다. 따라서 케이블의 시스는 지락전류를 충분히 흘릴 수 있는 굵기이어야 하며 22.9KV 케이블의 차폐층 동심 중성선의 굵기는 케이블의 굵기에 따라 22제곱밀리미터 이상의 통전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22.9KV 수전점에서 케이블의 편단 접지와 양단 접지 방식에 따라 시스유 도전압과 유도순환전류를 계산하여 장단점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편단 접지의 경우에는 케이블 굵기와 부하전류 등의 다소 차이가 있으나 케이블 거리가 2km 정도이면 평상시 유도전압은 안전전압 50V 이하로 계산되며 일선 지락사고시 2000V 이하로 예측됩니다. 2. 양단 접지의 경우에는 시스유도전압은 문제가 없으며 상시 유도순환전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시스일괄 양단 접지를 하게 되므로 상호상쇄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케이블의 형상과 배치에 따른 불평형이 나타날 경우 수암페어, 수십암페어 정도 발생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케이블의 용량이 2에서 3배 정도로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상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대용량 수용가의 군의 계통은 다를 수 있습니다.